자 우스꽝스러운 어리석은 이런 우스꽝스러운 현용사입니다 Adjective의 약자 A는 현용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현용사는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지 우리 단어를 해석할 때 자 우스꽝스러운 파자마 파티라는 제목이네요 자 여기 남았네 silly 우스꽝스러운 현용사 우스꽝스러운 이런 뜻이고 파자마 이건 명사죠 명사는 우리가 noun이라고 말하죠 noun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명사라고 합니다 noun 파자마를 말하고 wear wear는 이거는 입다 자 입다 또는 모자를 쓰다 안경을 끼다 이런 거에 다 쓰이죠 wear 동사고 다로 끈다는 건 동사입니다 wear kangaroo 뭐야 이거는 품사가 명사야 역시 얘를 kangaroo 라고 이름을 했으니까 giraffe 이것도 역시 명사네요 낙타 잘 알 거고 crawl 이거는 기다라는 뜻이에요 기다 동사죠 다 로 끈다니까 내 발로 기어가는 것은 crawl 기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장을 살펴봅시다 항상 찾기 쉽게 구독하고 그리고 동영상 항상 좋아요도 같이 해주세요 음 부분을 볼까요 노라 노라와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은 까지가 주어네요 주어는 은 는 이 가로 해석되죠 우리나라 말은 그 문장이 어떤 문장이 쫙 있으면 주인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문장 그 단어가 제일 앞에 주어로 나와 그 다음에 영어는 항상 동사가 나와 주어는 이것을 행동한다 이렇게 노라 앤 헐 프렌즈가 주어야 노라와 그녀의 친구들은 이게 동사 되니까 그죠 가지고 있어요 뭐를 파자마 파리 그러니까 파자마 파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자마 파티를 열어요 이런 말이겠죠 let's put on let's let's 뭐 뭐 합시다 라는 뜻이죠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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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ostrophe s 다음에는 여기에 동사가 와요 동사가 근데 항상 어 동사의 원래 모습 이거를 원형이라 그래 동사의 원형이 와야 돼 put on put on은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압니까 이거를 where야 where 입다 put on도 입다란 뜻이야 put on where를 쓰지 않고 put on을 썼네 자 let's put on 입자 silly pajamas 우스꽝스러운 약간 바보스러운 우스꽝스러운 우스꽝스러운 이 더 좋을 것 같아 바보스러운 것보다는 우스꽝스러운 파자마를 노라 says 노라가 말합니다 노라 점프 점프합니다 자 이게 점프의 원형은 뭘까 이게 좀 동사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란 말이야 그죠 점프의 원형은 뭐지 점프야 점프 근데 노라 때문에 s가 붙은 거야 이게 원형이고 이거는 이제 현재형을 표현한 거야 현재 지금 이거 현재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요 노라는 점프합니다 어디에서 on the sofa 위에서 점프하고 뛴다 얘가 바로 노라 같아요 she 그녀는 노라 대신에 she를 썼어 자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대신 쓴 명사야 그래서 우리를 얘가 우리를 대명사라 그래 대명사 원래 노라 jumps on the sofa 노라 wears 그래야 되는데 영어를 한 번 쓴 거 또 쓰기 싫어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신해서 쓰는 명사 노라가 여자 아니니까 she로 쓴 거야 그녀는 입어요 캥거루 파자마를 지미 스탠드 스탠드는 뭐야 스탠드 스탠드는 동사로 쓸 때 어디 어디에 서다 이런 뜻이에요 서다 서다 서 있다 next to는 어디 어디 옆에 이런 뜻이죠 next to 지미 스탠드 next to the plant 자 여기 옆에 플랜트가 있네요 플랜트 식물 옆에 섭니다 서 있다 이런 말이죠 he 역시 또 대명사 썼네 지미 대신에 그는 입어요 giraffe pajamas giraffe pajamas 를 입어요 에이미는 자 크로즈 기어 갑니다 on the floor floor는 바닥이죠 바닥 바닥 위를 기어 갑니다 그녀는 계속 대명사 썼어요 영어는 한 번 쓴 사람 말 그대로 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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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고 이렇게 she 이렇게 대명사로 쓰기 좋아요 그녀는 입어요 lizard pajamas 아 lizard pajamas 를 입어 가지고 얘는 스크롤 기어 가는구나 도마뱀 파자마를 입었습니다 look at 자 look at 은 무슨 뜻이야 look at 까지 같이 있을 때 글쎄에 뭐뭐 lifts을 보다 이런 뜻이 돼 그냥 look 만 쓸 때는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 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세요 보이다 look at 은 보이다 look at 을 보다 look at 은 뭐 무엇을 보다 그래서 look at 봐라 fluffy, fluffy 아마 이 강아지 같아 fluffy 를 봐라 넷 Например, look at company 봐라 === 볼 Forces sure, look at 이렇게 플러피를 봐라 지미가 말합니다 플러피 웨어즈 입어요 캣 파자마 이거는 강아지 같은데 캣 파자마 를 입었어요 플러피 이즈 캣트데이 플러피는 강아지에요 오늘은 플러피는 오늘은 강아지가 됐네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선생님이 빠르게 읽을 테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노라 and her friends have a pajama party let's put on silly pajamas 노라 says 노라 jumps on the sofa she wears kangaroo pajamas 지미 stands next to the plant he wears giraffe pajamas Amy claws on the floor she wears lizard pajamas look at fluffy 지미 says 플러피 웨어즈 캣 파자마 플러피 이즈 캣트데이 큰 소리로 책을 보면서 열심히 따라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